부모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거의 증빙이 남아있는 경우가 없어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X내역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이때 지출하신 내용은 세금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소명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의 채무 중에 공제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실질적으로 살아생전에 자녀 입장에서 본인 돈을 투자하지도 않아도 되고 이 채무액은 고스란히 재산가액에서도 차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령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인 내가 대신 갚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1억 원을 줘도 세금이 안 붙는 건가요?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받게 되면 역시나 증여세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부모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일단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또 누군가에게는 여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면 2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상속세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네? 그러면 3배 정도 시간이 있는 거니까 나는 이 시간 동안에 사실 세금 신경을 잠시 접어주고 다른 일을 좀 집중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세금에 의해서 관심이 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국가에서는 이렇게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기간을 그렇게 넉넉하게 주진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6개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당일이죠. 당일에는 당연히 부모님을 떠나보내면서 매도를 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또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도 마련을 해야 될 거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마지도 해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도 장례식장이나 영안실 사용 비용, 미처 지급하지 못한 병원비에 대한 정산, 간병비에 대한 정산 이런 자료들은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서 혹은 대금 이체 내역서 모두 다 괜찮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을 할 수 있기만 하면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 때 장례 비용이나 채무역으로 차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빙을 잘 마련해 두시고 그리고 사망 진단서상에 부모님이 실제 사망한 날짜가 병원에서 알려주고 있는 금액하고 맞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금 신고를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지만 이 사망 일자리 기준으로 향후 6개월 이내 내가 언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맞은 선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된다. 그래서 이 사망 일자를 좀 확인하자라고 하는 게 당일 준비를 하시면 될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망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좀 준비하실 일입니다. 이때에는 본격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신변 정리를 좀 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관할 시군구청에 사망 신고를 하고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이야 대부분 알 수 있겠지만 예금이나 적금이나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금융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고를 하시게 되면 신고한 날부터 보통 보름 이내에 관할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증권회사, 보험회사, 우체국 이런 데서 연락이 옵니다. 신고하신 분 핸드폰으로 망자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 정도 해지는 계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잔액이 이만큼 남아있는 계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금융 정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내가 상속세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고 내역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신고 재산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지 않든 재산 누락하는 것을 좀 방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휴대폰, 핸드폰이나 집 전화기는 가급적이면 신고가 어느 정도 한속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해지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매달 들어가는 통신비 이런 것도 좀 민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녀 입장에서 나중에 세무조사라는 게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되면 부모님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는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때쯤이면 거의 증빙이 남아있는 경우가 없어요. 이미 시간이 몇 달하고 몇 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의 문자 내역이라든가 통화 녹음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이미지 내역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때 지출하신 내용은 재산가액이 포함될 게 아니고 이런 목적으로 정당하게 쓰였으니 이 부분은 세금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소명을 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모님 개인적인 정보가 담겨있는 인증서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 혹은 핸드폰 이런 경우에는 미리 해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관련된 정보를 취업을 해서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개월째입니다. 사망하고 나서 3개월째는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내가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상속을 받되 부모님이 부채가 많아서 내가 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같이 승계받을 것인가 이 한정 승인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에 대해서 관악과정법원에 신고를 하시는 기간이고 또 이 3개월 기간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이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 금융정보나 금융회사나 아니면 보험회사 아니면 증권회사 같은 데 가서 관련 서류를 직접 받고 혹은 이제 사망신고를 통해서 보험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망일을 제외한 사망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내가 본격적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대략적으로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거액이 발생을 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세를 대부분 일시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납해서 납부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보를 제공해서 납부기한을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전문가 분들과 좀 잘 상의를 하셔서 내가 급작스럽게 돈이 필요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없이 좀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재원 마련 그리고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좀 6개월 동안 마지막 6개월 동안 가지시는 게 안전하게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채무 중에 공제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다양한 공제 규정을 통해서 상속 재산을 좀 줄이는 내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부모님 명의로 된 채무액을 통해서 재산가액을 차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채무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념상의 채무액보다는 부모님이 미처 상환하지 못한 채문데 그 금액이 사망일 현재에는 일단은 얼마인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망일 이후에 확정이 되면 그건 공제 대상이 된 채무가 아닙니다. 설령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인 내가 대신 갚았다고 하더라도 미확정된 채무는 그건 공제 대상이 된 채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가액을 차감할 수 있는 그런 채무라고 본다면 사망일 현재 확정 채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채무 입증도 잘 해야 되겠죠. 우선 대표적으로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 신용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그리고 입증하기도 쉽습니다. 사망일 현재 은행 가셔가지고 이 채무액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입증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만약에 살아생전에 임대를 주고 계셨다라고 하시면 그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있겠죠. 그래서 세입자는 당연히 임대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퇴근했을 때 보증금을 받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은 본인 돈이 아니고 항상 주어질 돈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도 채무액으로 반드시 차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당연히 임대차 계약세로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최초 한 번만 쓰고 내용이 변경이 없으면 굳이 수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망일 전후로 해서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 사망 전후로 해서 세입자분과 귀찮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새롭게 최신화로 갱신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 명의로 된 병원비와 간병비가 부모님이 아주 오랫동안 경우에 따라서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다.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생전에 이런 병원비나 간병비 혹은 부모님 생활비를 자녀분이 부담하시면 좋겠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자녀분이 대신 부담하기보다는 가능하시다면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좀 내셔가지고 그 대출을 받은 금액 중에 병원비나 간병비로 쓰시고 남은 금액은 생활비로 쓰고 부모님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대출금이 그대로 채무위구를 남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례생전에 자녀 입장에서 본인 돈을 투자하지도 않아도 되고 본인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이 채무위금은 고스란히 재산가액에서도 차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 명의로 이 채무위금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상속인 입장에서 사후에 갚아나갈 수준의 금액이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을 미리 좀 생성해 두는 것도 이 재산가액을 좀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가장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현금 증여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혼인 출산한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는 세금이 공제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현금으로 1억 원을 줘도 세금이 안 붙는 건가요? 네. 실제로 이제 저출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증여자산 공제 범위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최근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혼인을 했을 때 1억 원 정도 주게 되면 금액을 받아가서 실제로 혼인 목적을 썼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이 그냥 세금 없이 해주겠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목적으로 1억을 주는 것은 이제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이제 1억을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실제로 이분이 혼인을 했는지 사후관리도 좀 필요하겠지만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도 이 출산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이라고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게 되면 역시나 증여세는 없습니다만 이 양쪽 모두 그러니까 혼인을 했을 때도 1억을 받고 출산을 했을 때도 1억을 받고 했을 때 2억을 받는 경우는 안 되고 이 양쪽 모두 다 합산을 했을 때 전체 한도가 이 세금이 붙지 않는 한도가 1억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출산까지 같이 이루어졌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결혼했을 때 신랑 쪽 남편 쪽에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고 아니면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여성분 배우자분 쪽에서 부모님한테 1억을 받고 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총 2억에 대해서 세금 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자금을 또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1억이라고 하는 공제 한도를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금액을 받더라도 세금 없이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